안녕하세요 여러분 인형입니다 오늘도 아침 운동을 하고 왔고요 오늘은 등을 하고 계단을 30분 타고 왔습니다 짠 제가 요즘에 진짜 엄청 먹는 브이로그를 많이 올린 것 같고 또 여행가서도 진짜 실세 없이 먹었는데 근데 사실 살은 그렇게 많이 찌진 않았습니다 오늘 체중 56.2, 골격근이 19.8, 퇴지방률 34.8 이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1년째 이 선을 왔다갔다만 하고 절대 빠지지는 않고 유지는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조금만 더 빼보고 싶어서 지금 뱃살이 매우 매우 나와 있는 상태라서 다이어트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쉐이크 하나 먹었고 제가 그걸 해보려고요 박용우 의사 선생님의 스위치온 다이어트 요즘 핫한 것 같아서 그거 해보려고 합니다 스위치온 다이어트가 약간 체질을 바꿔주는 그런 거라고 해가지고 요즘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3일 동안은 단백질 쉐이크만 먹는 거거든요 하루에 4개씩 먹는 건데 올리브영 가서 이렇게 사와봤어요 탄수화물도 좀 먹어야 되는데 운동을 하고 나서 일단 플라이밀 이거 먹어볼게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박용우 선생님이 단백질 제품을 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신뢰도 약간 하락인데 근데 처음에 단백질 쉐이크만 먹는 게 뭔가 위장을 줄여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도는 해보려고요 이거 플라이밀은 166칼로리고 당류가 1g 단백질이 20g 들어있습니다 처음 먹어봐요 플라이밀 완전 낫 내 스타일이야 약간 밍밍하고 점도가 있고 단맛은 진짜 약해요 뭔가 단백질 특유의 그런 비린맛은 없긴 한데 낫 내 스타일 맛없는데 저는 약간 밍글밍글한 점도 있는 느낌을 진짜 싫어합니다 음료에서 이거 재구매 안 할 듯 근데 사실 단백질 쉐이크로 며칠을 먹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이 훨씬 좋을 거라 생각을 하긴 하는데 뭔가 평소에 식습관이 완전 망가져 있고 야채도 안 먹고 진짜 맨날 배달 음식만 먹고 하던 사람들한테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쉐이크만 먹고 3일동안 어떻게 살지? 여러분 아까 전에 11시에 먹었거든요? 근데 배가 또 고프고 뭔가 짭짤한 게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 더 먹으려 이거는 딜라이트 프로젝트 옥수수 카스테라 단백질 쉐이크 이거는 당뇨 6g 단백질 18g 170칼로리 음! 냄새! 옥수수 냄새 옥수수가 약간 짭짤한 느낌의 냄새가 나잖아요 이거는 180ml나 넣으라고 되어 있어 첫날부터 너무 다른 음식이 먹고 싶어요 음! 맛있다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우유를 넣어서 먹으라고 되어 있네요 우유 넣어 먹으면 진짜 맛있을 듯 제가 물을 좀 많이 넣었는지 엄청나게 달진 않고 그냥 적당히 달고 완전 바삭바삭한 게 막 씹힙니다 물 넣어도 괜찮은데요? 근데 단백질 쉐이크를 먹음으로써 좋은 점은 식단을 짤 필요가 없다? 뭘 먹을지 막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달다 효수처리 스테비아 소금 스쿠랄로스 맛있어 여러분 지금 5시거든요? 진짜 너무 배고파요 진짜 너무 짭짤한 게 먹고 싶어 뭐 맛있는 게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짭짤한 게 먹고 싶어요 약간 그냥 뭐 두부에 간장 계란에 케찹 샐러드라도 먹고 싶어요 근데 너무 1일차부터 안 지키면 좀 너무 그래가지고 지금 참고 있거든요? 와 이건 정말 고문이야! 그리고 제가 브이로그 편집하는데 자꾸 맛있는 걸 먹는 게 나와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1시간 버텼다가 단백질 쉐이크 먹을게요 진심 겁나 꼬룩댐 이거는 마이너스 쉐이크 까만 콩 저는 제 입맛에 제일 잘 맞는 게 이거 마이너스 쉐이크 병아리 콩 까만 콩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칼로리가 좀 높아요 231 이게 근데 되게 크리미해요 고소하고 고소하고 근데 오늘 먹은 것 중에 뭐 안 씹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건 그렇게 달지 않고 진짜 고소해요 너무 내 스타일이야 이거는 내가 밤까지 버틸 수 있을까? 여러분 11시입니다 일어난 지 됐는데 눈은 8시 반에 떴는데 뒹굴거리다가 지금 일어났거든요 이거 먹을게요 프로티원 곡물 맛 당뇨 1g 단백질 20g 요즘에 당뇨 진짜 적게 잘 만든다 음 음 이것도 밍밍스트 이거랑 되게 비슷한데 약간 걸쭉하고 우유 맛 고소한 맛은 잘 안 납니다 근데 이거는 달다 이거보다 더 단 거 같아요 어제 진짜 너무 배고팠어요 너무 다른 게 너무 먹고 싶었어요 쿠팡 로켓프레시 시켰거든요 자 뭐 샀느냐면요 하림 닭가슴살 블랙페퍼 이거 냉장일 거예요 이거 하림 거 완전 부드러워 그리고 이거는 샐러드팩 야채 상태는 엄청나게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이거 야채 양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거의 제가 평소에 시키는 샐러드집에 이거 두 개만큼 주는데 이거는 메일바이오 프로틴 요거트인데 좀 괜찮아 보이더라구요 칼로리 90칼로리고 단백질은 11g 이고 당류는 4.6g 이네요 근데 이 스위치홈 다이어트 한다고 인스타에 올리니까 의견이 좀 분분하시더라구요 어떤 분은 살이 너무 잘 빠져서 용우오빠라고 불러야 된다 이러시고 어떤 분은 단백질 쉐이크만 먹는 거 건강에 안 좋습니다 간 다만 가집니다 건강한 음식으로 먹으십시오 근데 저는 후자가 더 맞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저는 도저히 3일 동안 단백질 쉐이크만 먹는 짓은 못하겠어요 샐러드라도 먹어야지 그래서 이따가 한 끼 정도 샐러드 먹고 또 단백질 쉐이크 먹고 해보려구요 야채 씻었구요 야채 씻었구요 완성 뼈 아š 속이 차가울 것 같아 소스 제가 딴 게 먹고 싶다고 너무 했잖아요 오 너무 자극적이여 보여 이것도 단백질 쉐이크 한 포랑 칼로리는 비슷하고 3일차 아침 이거 먹을게요 물만 넣어도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거 110칼로리고요 단백질 20g 이거 칼로리 제일 적고 당류 0.5g 근데 패키징이 뭔가 너무 건강해 보여 스위치온 후기를 또 막 DM으로 보내주셨는데 다들 근육량이 오르고 체지방이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운동을 2년째 하고 있는데 근육이 진짜 안 크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본 게 단백질 섭취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거 스위치온 하면 단백질 쉐이크 4개 먹으면 거의 80g 정도 섭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근육량이 늘길 기대하고 있어요 덩어리가 진짜 이건 씹히는 게 없네 아니 이거 왜 안 섞여? 완전 난 내 스타일 걸쭉하고 몰라 느끼하다고 해야 되나? 운동하고 왔습니다 이거 먹어볼게요 꼬박꼬박 근데 제가 이거 샀다고 인스타에 올렸더니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당류가 높아가지고 당류 5g 이내로 먹으라고 하셨대요 근데 샀으니까 먹어볼게요 이거는 단백질 16g이고 당류가 진짜 높아요 9.9g 그리고 우유나 두유 타먹으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 아몬드브리즈 타먹을게요 3일차가 지나고 내일부터는 일반식을 먹을 수 있거든요 오늘만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당류는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데 왜 당류를 안 줄일까? 아 씹히는 게 여기 쿠키 분태라 돼 있거든요? 쿠키 분태가 완전 속쇠 쿠키 분태인데? 그래서 당류가 높은가봐요 그래서 당류가 높은가봐요 이게 맛은 덜 담 초코우유? 괜찮다 음 이건 좀 내 스타일이야 145칼로리입니다 지금 5시고요 지금 5시고요 맛있어 이거는 씹히는 게 엄청 바작바작해요 맛있다 영양 성분이 안 좋을수록 맛있어요 엽떡 먹고 싶어 저의 최애 음식이 변화를 해왔는데 요즘에는 엽떡 같아요 옛날에 떡볶이 좋아했고 치킨 좋아했고 닭갈비 좋아했고 돈까스 좋아했고 그리고 마라탕 좋아했고 요즘에는 엽끼 엽끼 떡볶이 말고 엽끼 닭도리탕도 진짜 맛있는데 오늘 운동으로 400,500칼로리 정도를 태웠으니까 이거를 조금 먹어 볼게요 배고파아 90칼로리고요 14.3g 고단백 맛있다 단백질 음료들보다 이게 훨씬 맛있는데 어우 왜 이렇게 달아? 아 왜 도대체 100ml당 적어 놓는 거야? 당뇨 6g 정도? 오늘 당뇨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근데 오늘 섭취 칼로리가 진짜 적어요 오늘 이거밖에 안 먹었어요 여러분 초잘식이다 초잘식 4일차 아침 오늘 쉐이크는 요거의 벤오프 쉐이커즈 초코 헤이즐넛 라떼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구매한 게 아니라 식품을 보내주셨어요 여기도 뭔가 건더기들이 막 있어요 흔들어주세요 1회에 137g 당뇨 2g 단백질 20g 건더기스 약간 오거 코코볼 같은 거랑 누룽지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그냥 헤이즐넛도 들어있어요 물 타도 괜찮은데 우유 타면 더 맛있을 것 같은 느낌? 일단 껄쭉한 느낌은 아니라서 좋아요 뭔가 무난해서 계속 먹기 좋을 것 같은 느낌? 이번에 이거 미숫가루 맛도 먹었는데 이것도 되게 삼삼했거든요 약간 삼삼한 느낌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일반식이 껴 있는 날입니다 밥 해먹을 거고 어제 벌써 메뉴도 정해놨답니다 이따가 장 보러 갔다 올 거예요 노브랜드에서 이거 샀습니다 순찌 4,464원밖에 안 해요 요즘에 쉐이크가 한 포에 4,000원씩 하는데 야채랑 순두부랑 소스 이렇게 있네요 여러분 이거 거의 라면일 것 같은데요? 소고기도 넣어줄게요 그리고 끓여! 소고기도 넣어줄게요 바라 현미밥 130g 여러분 근데 순찌 진짜 밀키트만 있으면 라면인데? 만드는데 10분도 안 걸렸어요 밀키트가 짱이야 순두부 나 일반식 지금 3일만에 먹는 거잖아 왜 이렇게 맛있는가 했네 에 football 이 MSg 같 이 염분의 맛 이 염분의 맛 국물을 최대한 안 먹어볼게요 세상에 이게 행복 아닐까? 국물을 최대한 안 먹어볼게요 국물을 최대한 안 먹어볼게요 아니, 이렇게 먹는 것만 찍어도 되나 모르겠는데 현재 시간은 3시고요 아까 12시에 밥 먹었는데 먹자마자 약간 초코 같은 게 너무 땡겼거든요? 근데 좀 참다가 쉐이크 먹어줄게요 초콜릿 시리얼 맛 먹겠습니다 여기도 온 건더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스위치온 한다고 하니까 엄청 많이 쉐이크를 추천해주시는데 진짜 요즘에 제품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라떼는 말이야! 허벌라이프 밖에 없었단 말이야! 허벌라이프 개맛없네 허벌라이프 진짜 느끼하고 단백질 비린맛 나고 그리고 가격이 진짜 비쌌는데 그때는 막 한 달에 30만원? 50만원? 이랬던 것 같은데? 이거는 124칼로리에 당뇨 1g, 단백질 20g 이게 코코볼 같은 거 맛있고 살짝 텁텁쓰? 이것도 별로 안 달아요 그리고 이건 조금 껄쭉한데 라몬드 브리즈에 타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저녁밥 쉐이크베이비입니다 130칼로리, 당뇨 1.6g, 단백질 20g 옛날에 이거 먹어봤는데 좀 괜찮았었거든요? 이거는 우유에 타먹으라고 돼있었네요 우울티비 딸기 우유냄새 맛있어 여기 그... 동결건조 딸기가 들어있거든요? 그게 씹히면서 약간 쌍큼하고 뭔가 이거는 인공딸기 향이 아니라 쌍큼 딸기 향 쉐이크 중에 딸기맛이 별로 없잖아요 약간 요거트 살짝 그런 느낌? 오늘은 5일차 아침입니다 이거 먹어볼게요 영라뉴 곡물 흑임자고 160칼로리에 당뇨 2g, 단백질 20g 근데 이게 탄수화물을 너무 안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아침이라 그런 건지 약간 기운이 없고 그냥 배고파요 이것도 건더기가 있고 완전 미숫가루 냄새나고요 이거는 뭔가 이 씹히는 게 되게 바작바작하고 깨뻥튀기? 콩뻥튀기? 그런 맛이 나거든요? 되게 그 콩의 고소한 맛이 많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견과류도 씹히고 헬미 입맛 저격? 당도는 적당한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칼로리 계산을 해봤는데 하루에 거의 6,7,8백 칼로리 정도 먹고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 근본 몸무게는 55kg 오늘의 일반식 맘스터치 버거만 시켰고 캡시콜라 제로 10g 맘스터치 감자튀기 개맛이었는데 제가 알기로 휠렛 버거가 조금 있고 과이언트 느낌이었는데 칼로리는 사이버가 없어요 586칼로리고 당뇨식 상 단백질이 39kg 최고 Craig лей싱 근데 사실 일반식이라는 게 일반 일반식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 한식 약간 그런 느낌을 입어봐야 되는 거니까 네 오 오 너무 맛있다 이거 힐렛이 약간 매콤하네. 아쿠니 런트에서 계속 힐렛을 먹고 있어요. 소스는 이 사이버거랑 똑같아요. 근데 닭가슴살 패티가 그렇게 똑같지 않거든요? 사먹은 닭가슴살 한 더미 정도? 그래서 단백질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습니다. 택배가 왔습니다. 이것은 또 단백질 쉐이크입니다. 온 세상 단백질 쉐이크를 다 먹어보겠다는 짠! 이거는 코코밥 브랜드입니다. 스타터 패키지로 4가지 맛 다 사봤어요. 곡물, 초코, 쿠앤크, 말차. 이거는 다 200칼로리 정도로 조금 높다. 먹어보겠습니다. 건더기가 후두둑 들어왔어. 일단 건더기는 맛있는데요? 건더기가 고소하고 달달해요. 맛있는데? 역시 칼로리가 높은 게 맛있어. 단백질 18.7g이고 당이 5.9g. 당이 엄청 낮지 않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혼합 분유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유 가루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럼 맛있다니까요. 200칼로리 넘는 거는 진짜 다 맛있어. 여기에는 우유 또는 두유와 함께 섭취하라고 되어있긴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단백질을 엄청 많이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게스가 차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제 친구랑 이 스위치온을 같이 하고 있는데 친구가 요즘에 빵구냄새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긴데 저는 그다지 빵구냄새가 심한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요즘에 매일 아침마다 유산균을 먹고 있긴 합니다. 이거 전혀 광고 아니고요. 그냥 먹고 있다고요. 뭐 먹냐면 이렇게 3종을 먹어요. 다 쿠팡에서 샀고요. 이거는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 이거는 이제 유산균이고 이 유산균들이 먹는 유산균 먹이가 프리바이오틱스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같이 먹어주고 있었고요. 이거는 펜도피러스, 이거 진류산균. 이렇게 3종을 아침에 먹어줍니다. 근데 좋은 거는 이거 프리바이오틱스가 가루로 돼 있는데 입안에 넣고 씹으면 가루가 침에 섞이면서 약간 쫀득쫀득하게 요거트, 카라멜 같은 씹어 먹으면 맛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렇게 먹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스위치온 다이어트 할 때 비타민을 같이 먹어주라고 돼 있었나? 그랬는데 그래서 저도 이면비타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먹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나오는 이런 단백질 쉐이크에는 비타민이 엔간하면 다 들어있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먹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햄버거 먹었다고 친구한테 보냈더니 또 친구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밥 종류로 일반식 먹으라고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몰라. 난 지금도 힘들어. 이거는 당이 많이 높아요. 6.9 그리고 단백질 18.2 칼로리 212 칼로리. 쿠앵크! 쿠키가 맛있다. 맛있는데? 뭔가 고소한 것도 같이 씹히는 느낌? 쿠앵크 맛이야. 번거루 같은 것도 같이 씹혀요. 우유, 유크림 고소한 맛? 아무튼 맛있다. 칼로리가 좀 높다. 지방 6g. 여러분 또 택배 왔습니다. 오늘 완전 생활 패턴이 요상하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어제 새벽 4시에 자서 아까 첫 단백질 쉐이크를 12시에 먹었어요. 그리고 현재 시간은 7시입니다. 근데 지금 밥을 시켜놨고 그 와중에 택배가 왔어요. 요거는 추천받은 단백질 쉐이크 고고단입니다. 바나나맛 딸기맛 이렇게 사봤고요. 저는 지금 배고파서 그 밥 온 걸 너무 폭식할 것 같아서 이거 하나 먹어줄게요. 바나나는 141 칼로리에 당류 6.4 단백질 15.6 당류가 조금 있네요. 음! 진짜 맛있다. 완전 속세의 맛인데? 씹히는 게 그냥 크런치 같은 게 아니라 미니 초코볼 같은 게 들어있어요. 진짜 맛있다. 역시 당이 높아요. 맛있어. 근데 이거 이거 진짜 맛에 비해 칼로리는 높지 않는다. 가르시니아 추출물이 들어있대. 음! 이 쉐이크를 계속 먹다 보니까 당이 적은 거는 그 특유의 제로 설탕 맛이 나요. 에리스리톨 맛? 근데 이렇게 당이 높은 거는 진 찐 설탕 맛이 나서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일반식은 홍익 육개장이거든요? 당면도 있고 밥도 있는데 이거 안 먹고 그냥 집에 있는 밥 먹을게요. 홍익 육개장 오랜만이다. 여기는 이렇게 파가 엄청 많이들 있고 고기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계란도 살짝 들어있고요. 오늘도 국물 최대한 안 먹고 먹어볼게요. 너무 내 맘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 이 파의 뽀득뽀득한 맛을 아십니까? 매운맛으로 먹어야 해. 뭐가 엄청 빠작 빠작. 초코올료. 약간 링링초코올료. 당뇨 미쳤다. 11.6g. 277.6g. 여러분 오늘은 스위치온 다이어트 7일 차고 저는 아침에 쉐이크 먹고 운동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6일만에 인바디를 쟀는데 결과가 빠지긴 빠졌거든요? 근데 근육량이 같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56.2kg에서 55kg가 됐고 체지방량은 19.5kg에서 18.9kg로 0.6kg 빠졌고 골격근량은 19.8kg에서 19.4kg로 0.4kg 빠졌습니다. 체지방이 좀 더 많이 빠지긴 했지만 제가 안 그래도 근육이 진짜 한줌인데 근육량이 빠져가지고 너무 틀빠요. 원래 너무 적게 먹으면 근육량도 빠져요. 근데 이 골격근량은 사실 인바디 쟀을 때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고 수분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 엄청 달라진다고 들었긴 했는데 체지방량이 확실하게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인바디에만 너무 목숨 거는 것보다 눈바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실제로 근육량이 늘진 않았지만 무게는 늘었다. 그리고 눈바디도 좀 바뀌었다. 2년 동안. 행복해로를 돌리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일주일 동안 스위치온 다이어트 이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엄청나게 빡세게 다 지키고 하지 않아가지고 그래도 일단 2주차, 3주차까지 해보려고요. 그리고 나서 또 결과 어떻게 됐는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느낀 점은 이번 주에 제가 약간 무기력하게 있었는 건지 아니면 쉐이크만 먹어서 무기력한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 뒹굴뒹굴만 하게 되는 느낌이 있었고요. 배고프고 짭고 맛있는 게 먹고 싶기는 합니다. 여러분 오늘 스위치온 다이어트 8일차인데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어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원래 생리 주기가 엄청 정확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5일이나 빨리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식단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생리 직전에는 원래 살이 진짜 안 빠지고 근육도 줄고 몸이 붓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인바디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 2, 3주 차까지 해볼게요. 진짜 안녕.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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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